우리 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우리 말 나들이 임현주입니다. 여러분, 스케이트 좋아하세요? 스케이트장은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와 함께 나들이 오기 좋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종종 스케이트장은 링크 또는 아이스링크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볼까요? 링크는 스케이트를 타는 실내 스케이트장을 가리키는 말이고 아이스링크는 빙상 경기장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국립부거원은 링크는 스케이트장, 경기장으로 아이스링크는 빙상 경기장, 얼음 경기장으로 순화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계를 할 때도 링크, 아이스링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말 표현으로 다듬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